자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21년 5국공채 1순환 3회 복동이 차량을 시작합니다. 이 사건 특례법에 규정한 위험결정의 경우 위험결정의 효력과 방가루를 이렇게 처리했네요. 위험결정의 소표가 인정되는 갑의 문화시설 용지 부담금 처분의 효력이 문제된다. 처분에도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위험결정의 효력의 인정범위, 위험결정의 효력, 일반사건에도 미치는지 확살팔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약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이 정도 쓰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강약조절해서 어디가 더 자세히 써야 되는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법률의 근간처분의 효력 이 부분이 좀 강이죠. 중요 쟁점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이 알지만 좀 더 아는 식으로 표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험법률의 근간처분에 하자는 중대 하나 권한있는 기간에 의해서 위험결정이 있기 전에는 명백하지 않으므로 아주 포섭이 좋네요. 소결 따라서 공정유예계에서 유효하다. 좋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조금 강으로 처리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배점으로 봤을 때 위험법률의 근간처분의 효력이 중요 쟁점이거든요. 강약조절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나왔는데요. 제목은 좋아요. 소송 형태를 물어보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인정여부 이런 식으로 목차를 달면 되겠고 다만 이 사건 처분이 급부합령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고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유예계에서 유효함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 공정력 내지는 타 국가기관의 판단의 기초 내지 구속요건이 되는 구속요건적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먼저 써주면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좀 되겠죠. 자 공권인지 여부는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약으로 처리하면 좋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민사법원의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는 공권인지 여부를 별도로 논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 약으로 처리한다면 이런 스타일도 가능하겠네요. 예를 들면 방금 본 것처럼 사안이 지금 행정행위다. 급부합령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타 국가기관인 즉 민사형사법원 특히 사안은 민사법원인데 민사법원은 타 국가기관이거든요. 민사법원 또는 형사법원이 포함됩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이 중요 쟁점이란 말이죠. 공정력 구속요건적 효력이 타 국가기관인 민사법원 또는 형사법원의 선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요 쟁점입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은 약으로 처리하더라도 공정력 구속요건적 효력에 의의, 구별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사례풀이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 여부 이런 것들은 굳이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의의는 써줘야 되는데 의의를 곧바로 쓰지 않으려면 의의의 개념 요소에 맞게 직접 포속하는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따라서 이 부분 또는 성결문제의 법안에서 본안판단에서 소극물 판단에 앞서 미리 해결해야 될 법률적 문제를 성결문제로 하고 이때 행정행위의 구속요건적 효력에 따라서 효력부인 등이 성결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확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쟁점이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 쟁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을 약으로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당이득 판단 청구권이 공권인지 사건인지 견해대툼이 있으나 그러면서 결론 위주로 써주는 거예요. 부당이득이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따라서 순수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사건으로 보고 민사 소송의 대상으로 본다라든가 또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공법상 원인으로 인한 부당이득임으로 공법관계로 봐서 공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든가 이렇게 약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써주는 건 상당히 좋은데 강약 조절을 한다고 판단할 때 주어진 시간 내에 써야 된다면 공권인지 여부는 사실은 교수님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생각하면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논의를 하지 말라고 민사법원이 제기했다 이런 식의 시험 문제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쓰더라도 좀 줄 처리 위주로 아까 한 이 정도 써주면 되겠죠. 이 정도 한 이 정도 줄이고 아니면 그냥 줄 처리해서 한 네 줄 정도로 써주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행정행위라는 점 그리고 취소사위라는 점 그래서 공정용 대지 구속요건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따라서 민사법원의 본안 판단에서 소송무린 부당이든 반환청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성결 문제로서 당의 처분의 효력 부인이 문제가 된다는 점 이런 어떤 논리를 좀 더 부각시켜주는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삼순환까지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효력 부인 할 수 있는지 목차 아주 좋아요. 여기처럼 구속요건조 효력의 의의 같은 것을 중요 쟁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언급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포석 같은 건 아주 좋은 포석 조문은 꼭 써줘야 돼요. 이 답안지처럼 아주 좋네요. 포석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날짜 이렇게 날짜도 꼭 써주세요. 설문에 있는 조문이든 뭐든 숫자는 꼭 써주세요. 눈에 확 뗄 수 있도록 포석도 아주 좋고 판례를 써주면 조금 가점을 더 주겠죠. 꼭 쓰라는 건 아니고 여력이 된다면 미리 쓸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 자 아주 잘 썼습니다. 다음 쟁점의 정리. 한 이 정도 들여 쓰기를 하면 좋겠네요. 소고표. 원칙적 장례요. 예외적 소고표. 뭐 딱 좀 더 압축을 하면 좋겠다고 채점자도 썼는데 조금 압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별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유언법률이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주로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중요 쟁점의 부수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시험에서는 얘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써주는데 처분의 무효 여부 이렇게 써줬으면 여기다가 쟁점 이름을 적어주는 게 좋겠죠. 쟁점명을 써주면 좋겠다. 문화판감 아주 좋아요. 다만 학살 판례 사안의 경우가 나오는데 학살하고 판례만 쓰면 모르겠습니다만 학살과 판례를 쓰면 견해 다툼이 지금 나왔죠. 그 중에 뭐를 취할 건지 검토 및 소결 또는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이제 검토에 해당되는 것도 좀 써줘야 됩니다. 지금 학살 판례 쓰고 이제 곧바로 포섭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견해 다툼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견해를 지지할지를 검토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쟁점이라고 했죠. 논의 실익은 어디 있느냐. 취소 사유, 무효 사유의 논의 실익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재소기간과 관련해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보장될 것이냐. 또는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해서 취소 사유를 볼 것이냐. 그런 논의 실익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답안지 쓰려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위험법률 근간 처분의 효력을 취소 사유로 볼지, 무효 사유로 볼지에 따라서 취소 사유를 본다면 재소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에 기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효 사유로 본다면 재소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어서 국민의 권익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논의 실익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알지만 아는 듯이 답안지 쓰지 않으면 아는 걸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너무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한 두 줄 반, 세 줄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써줘야겠다. 자, 취소송 중증지에 따라서 취소송 먼저 쓰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무슨 무슨 정 안 되면 짧게 쓰려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인정 여부라든가 또는 더 정확하게 처분 이름을 쓴다든가 그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소송기간 충족 여부는 사안의 경우에서 직접 포섭해 주면 되겠어요. 번호를 붙이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붙이지 말라는 교수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부당이들 반환청구 문화판검으로 들어갔네요. 성질, 이렇게 쓸 때는 먼저 쓸 때 소송요건 충족 여부에서 공권인지 여부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그리고 회로포인 가능성은 승소 가능성, 즉 본환판단 이렇게 쓰는 스타일도 있어요. 아예 목차를 소송요건, 본환판단 소송요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옆에 쓰고 본환판단에서 문제되는 여역 여기처럼 이 사건 처분의 회로포인 가능성 이런 식으로 써주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소송요건에서 공권인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 마시고요. 본환판단에서 처분의 회로포인 가능성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 공정력, 특히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회력을 나누는 경우에 따르면 구속요건적 회력이 문제가 되죠. 따라서 구속요건적 회력의 의, 개념 개념에 따라 사안을 포섭하고 그러면서 들어가주면 더 좋은 답안이 되겠다. 제재력, 집행력이죠. 제재력 중에서 강제력 중에서 자력집행력하고 제재력이 있는데 여기서는 집행력이 문제가 돼요. 집행력으로서 압류처분,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포석 같은 건 아주 잘하고 있네요. 연결정의 계속력, 얘기가 쭉 써있습니다. 잘 썼고요. 다음 답안지로 보면 들여쓰기가 아주 보기 좋게 적절하게 썼네요. 소고표 인정 여부, 문제점, 인정법의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지 지금 이 문제처럼 별도의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 정도 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쟁점은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회력이에요. 만약에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회력, 취소 사유, 이 쟁점이 중요 쟁점이 됐다면 이런 중요 쟁점을 위한 부수 쟁점은 약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에서는 좀 압축해서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써주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유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결국 위법하냐, 그리고 유효하냐 이걸 주로 물어보죠. 그래서 실전용 답안지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잘 썼는데 실전용 답안지가 나온다면 이거 위주로 준비를 해주면 좋겠어요. 유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회력이 있는데 판례 쓰고 곧바로 이렇게 판례를 곧바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메인 쟁점이면 학살 및 판례를 같이 써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판례에서도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례를 같이 언급해주면 좋겠습니다. 학살보다는 오히려 얘가 더 의미가 있네요. 즉, 중요 쟁점이니까 학살 및 판례 검토를 좀 더 충실하게 해주면 더 좋아 보입니다. 중대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취소 사회에 불과하다 사안에서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취소 사회에 해당된다. 해당 시험 문제는 기출 시험 문제인데요. 재소기간이 도가 돼 있는 걸로 시험을 냈는데 만약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가정률이 발생하면 유형결정에 소급해가 미치지 않거든요. 그럼 적법 유효해집니다. 그래서 좀 가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소급해가 미친다면 또는 헌재 결정에 의해서 조세 정의와 형평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소급해를 인정해 준다면 그래야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논리적 연결정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고 재소기간이 도가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소기간이 도가되지 않은 걸로 나온 게 그 이후의 시험 문제에서는 재척기간이 도가되지 않은 걸로 보라는 말이 불가정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봐서 위험법률에 소급해가 미치고 그래서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논의해봐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부당이득 재기 여부부터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자 2번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법적 성질을 논의하면서 얘가 행정행위이다. 행정행위다. 급바밤이니까 맹령적 행정행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표현을 안 써도 좋습니다.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이고 공정력에서 유효함으로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져야 돼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논의하면서 공정력의 개념을 쓰든지 아니면 행정행위의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에 대한 일반 논을 써주든지 로마자 2번에서 한번 쓰고 들어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기는 소속요건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서 소속요건 줄긋고 예를 써줘도 좋습니다. 좀 압축을 하는 게 좋겠고 행정법원에서 뭐의 효력부인 가능성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어떤 행정행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부인 가능성이라고 써주면서 이게 이제 메인 쟁점이죠. 메인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효력부인이 왜 문제가 되느냐 라고 써주려면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구속요건적 효력이 문제가 되죠. 따라서 예에 대한 논증이 좀 있어야 논리적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예시답안은 한 70%의 완결성을 갖는다고 했죠. 예시답안에 부족한 논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주면 좋겠다. 여기는 뒤에 썼었네요. 이걸 좀 앞으로 빼면 좀 논리적으로 더 좋아 보입니다. 처분 개념을 쓰는 건 좋았고 그런데 설문에서 이제 부가처분이라고 나오면 강학상, 쟁선포상 처분이냐 보통 이제 처분자로 나오면 굳이 처분을 논증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설문에서 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도 나중에 삼선안에서 배울 텐데 이럴 때는 처분 중에서 특허인지 재량인지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 산에서는 특허인지 재량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공정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한되면 행정기본법에 처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있었죠. 처분의 효력에 관한 그 규정을 언급해주면 무조건 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행정기본법에 처분의 효력과 관련해서 공정력 내지는 구속력군적 효력과 관련된 유효성 통용력이 입법화됐으니까 이 내용도 꼭 써줘야겠습니다. 행기법 꼭 집어넣으세요. 행기법. 재수경안 도가 여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취소음을 제기하면 소직의 적법성 관련해서 조문도 꼭 써줘야 되겠고 너무 많이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소송유권 충족 여부 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영역 위주로 써주면 좋겠다. 포석 같은 건 잘하고 있어요. 설문의 해결을 이렇게 많이 쓰는 스타일도 있는데 우회에서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지면 여기서는 질문에 대한 답만 써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만 쓸 수도 있어요. 교수님들은 이렇게 풍부하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풍부하게 쓰려면 우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직접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좋은 건 우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풍부하게 해주고 설문의 해결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만 쓰는 겁니다. 집행력, 문화판거, 시간이 없어서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잘 썼어요. 판례만 좀 더 정확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답안지가 상당히 우수한데요. 좀 더 논리로 보강할 부분 지금 두 가지가 지적이 가능하네요. 두 가지 지적이 가능한 부분은 첫 번째 첫 번째는 아직까지는 일순환이니까 강약 조절은 좀 소홀한데 강약 조절은 일순환부터 훈련합니다. 타시형 기출문제를 좀 봐야 돼요. 강약 조절 특히 약을 강으로 쓰더라도 강을 놓치면 안 되겠죠. 즉 강은 중요 쟁점인데 주요 쟁점은 부각시켜야 됩니다. 부각시키고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실익 부분을 강조를 좀 해주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되겠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논리 보강 공정력과 구속력 건조 효력이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논리가 보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논리를 좀 더 보강을 해주면 좀 더 우수한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삼촌함 복둥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